안녕하세요. 국립국악원 민속학단 예술감독 김영길입니다.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절을 겪고 계십니까? 이 와중에 힘이라도 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오늘 소개할 전통음악은 남도신화입니다. 구조화 속의 조화, 또 혼돈 속의 질서라는 그 의미처럼 전체의 음악의 앙상부를 위하여 즉흥으로 연주하는 음악입니다. 어느 때보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충분히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를 이겨내리라 의심치 않습니다. 아무리 힘든 삶일지라도 그저 지나갈 것입니다. 이 음악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내줄 수 있는 유연자 같은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. 이 음악을 듣고 모두 힘내시고 이겨냅시다. 코로나! 이 음악과 정말 힘내자는 것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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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,